박수만 많이 나오면 또 앵그린데 박수가 오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여러분들 조각하셔야 돼요. 노래가 신음을 받고 그냥 박수치지 말고 안 치시면 돼요. 이어지는 순서입니다. 장추자씨 소개. 장추장! 어서 나오세요. 안녕하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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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아무런 뿐이지 오늘이 지나가고 네일이 희망 걸고 네일이 속도 반복되는 장 속에 드라마 속에 슬픈 눈처럼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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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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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동네라서 두고 빠졌어요. 원래 안 들은 거예요. 박수가 약속으로 했죠.